우리는 그렇게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견우야, 쫙이 보이는 산봉울이 보이지? 응.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까지 들릴까? 들리겠지. 아니야. 아이고, 안 들리겠다. 그럼 네가 한 번 가봐.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를 테니까, 들리면 네가 가서 대답해. 지금 나보고 저기까지 가보라고? 응. 견우야! 빌리야! 견우야! 미안해.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. 견우야! 미안해! 나도 어쩔 수 없나 봐. 나 달아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. 견우야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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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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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